예 여기는 스탠다드 방코 호텔의 수영장입니다 자 이 수영장 디자인은 스페인 사람이 디자인에서 그런지 오렌지색을 많이 이용했구요 칼라프라 입니다 자 들어오는 입구 쪽에는 짝꾸지 풀이 있구요 에이 쪽은 지금 일반 풀입니다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데요 카바라가 있어 가지고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아주 감각적이구요 디자인을 아주 고급스럽게 해 가지고 요 아주 예 보기가 좋습니다 자 깊이는 1미터 40 센티미터 입니다 1미터 40 센티미터 구요 저희 쪽에는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료와 식사 즐길 수 있구요 히트니스 클럽과 같이 있기 때문에 히트니스 클럽도 이용하고 수영장도 이용하고 사우나도 이용하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수영장의 손님들을 위해서 풀사이드 마가 운영되고 있죠 아주 시원합니다 고급스럽구요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자 짜꾸지 풀이죠 자 짜꾸지 풀이 60 센티미터 입니다 짜꾸지 풀이 60 센티미터 입니다 글쎄 3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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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